.. 하.. 대국가 사지 빼줍니다 이렇게 한 번 closer.. 대한민국의 미래가 끝장입니다. 태도님께서 바르셨던 우리 민족 중앙의 날이 오늘 그였죠. 내일 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젊은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저 마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자파 독재하고 싸워주기를 바랍니다. 절도 하실 분도 따로 하세요. 두 번째 줄 도우세요. 그냥 가야 하셨잖아. 당황하고 주세요. 당황하고 주세요. 이까지 와주는데 저희분들 이까지도 못하겠네요. 저희분들 좀 찍어드리세요. 고맙고 고국의 안나를 양양하도다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며 아 이슬같이 비꼬히 죽으리라 이 몸이 죽어서 따라가 산다면 아 이슬같이 비꼬히 죽으리라